주 성령님 저희는 이끄시기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을 얻어서서 저희가 바라는 길을 보여주시고 희한 일을 가지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라 저희를 외면하여 본망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부지의 은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참여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라 주님 하소서 하나가 되어 영원생명 생명을 일으키지 않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희라 주님 하소서 저희라 주님 하소서 저희라 주님 하소서 저희라 주님 하소서 저희라 유 방송에서 저희라 주님 하묵 조금 Imper singing 거의 petites integr부 제2 제가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